라-리라-리라-리라-리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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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이게 무슨 노래야? 아니 뭐 아무도 안 왔어 오늘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잘 해볼게요 한번 가방 이쁜 거 메고 왔는데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제 사실은 술 먹어서 어 역시 광과장님 에이스에요 술 많이 먹었는데 에이스야? 이윤지씨! 예 예 예 이윤지씨! 예 예 예 누가 에이스라고?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 과장님이시죠 아주 표현력이 좋아? 야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술 먹고 오니까 이런 거 아이스 아메리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깐 과장도 어색하게 그러면... 하아아 이팀장 엄청 심오사 그래서 김과장 목소리밖에 안 들려 이 팀장님은 왜? 아직도 홍어 아님 아 pleasures 아오 아오 오늘 저희에게 이제 판매 물건을 네 MC 대표님 그런 그... 나눠지지는 않았어야죠 보고도 이름을 맞춰 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아 오늘 그럼 손을 팔로 나오신가요? 제 손은 요손의 손이에요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눈을 짤까? 어떤 유통?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겠죠? 뭐야? 어? 싹스 양말이 다 신고 현발이신 거 같은데? 어 네 이상입니다 네? 아 판매를 하는 게 이거랑 갈려 했다고? 아니 인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매력업팀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회사는 다 하지 그렇지 은지씨 보여줘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나가서 궁뎅이를 이렇게 치고 와이씨 와이씨 그냥 가자마자 똥방댕이를 이렇게 흔들어 이게 뭐야 진짜 뭘 한 거예요 지금? 이 팀장이에요 투어 팀장이에요 이 팀장이에요 판맨에 골이 왜 이렇게 길어요? 어제 어디 갔어? 어디 어디 갔어? 봐봐 판맨에 골이 봐봐 아니 이 형벌이 불렀는데 야 이거 왜 그러지? 야 우리 아저씨 다운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뭐 아니 씨 프로그램이 이거 뭐하나 구독과 좋아요 자 잠깐만요 엄마 지금 촬영 중이에요 잠깐만요 야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엄마가 있는 사람이 어르신한테 그렇게 행동을 해? 아니 엄마법은 아니잖아요 올해 며.. 춤추면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요 됐죠? 아 친구구나 저도 알았어요 이 팀장인데 우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영어벨팀과 영어 위팀이 게임을 통해서 먼저 원하는 분이 있어요? 반갑다 친구야 자신 있어요 봉기 먼저 출동하겠습니다 은지 출동 오케이 자 오늘 반 치러지는데? 잠깐만 눈을 뜨셔야 돼요 다시 말자 야 얘 오늘 시작 시작 어? 어? 들이게만 돼 붕괴 이럴수록 숨 천천히 어? 야 왜 왜? 왜 왜? 대표님들도 그러면 어떤 팀을 원하는지 원하는 팀이 머릿속에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양 팀 다 좋아요 장관에 나와 우리 눈 감고 있을라니까 인기철이 없어 인기철이 아 아 긴장되네. 인기척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어떤 대표님과 부동산을 팔 건지 정해주시고. 여기 우리 양말 사냥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말 사냥입니다. 야 선택한 대로 됐네요. 맞아 여기 분위기 확이.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이 팀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아 일주일 전부터 이 팀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잠깐 생각이 바뀌었었나 봐요. 아 제가. 잠깐만 사장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뭐야. 야 숙취한 펑주야. 우와 이거 뭐 이거. 어제 형님 만취하시고. 역시 백사원. 이거는 뭐야. 세럼. 앰플. 물건을 잘 팔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요. 외로운데. 외로운데. 여러분 뭐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뭐야. 탈모 증상에 완화를 주는 기능성 화장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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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팔리겠다. 이게 바로 그 마사지 있지 얼굴. 음파 친구. 이거 엄청 인기 많아요. 이거 인기 엄청 많다고.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뭐야 우리 친구는. 죄송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젓갈. 아까 손으로 요술을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젓갈을 그런가. 저걸로는 말린 망고 파실 것 같아요. 나름 인천 주안에서 파는 핸드폰을 파시는 분. 양말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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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링선 양말. 잠깐만 조대리. 조대리 뭐가 쓰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하는데. 뭐하고 싶어서요. 뭐하고 싶은데. 조대리 등지지 마. 카메라 등지지 마. 족발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살족발인데. 이름은 종마니입니다. 카메라 닦고. 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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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조만이. 옛날에 김 과장이 제 조수로 있었어요. 조수로. 그래 내 조수로 봐요. 조수. 아 여기 아니라 조수로만이야. 조수. 이런 쪽에 니가 존맞냐고. 뭐라요. 존맞. 뭐라고. 친구야 이런 거 영수 씨. 아 계속 이러니까 둘이 가족 같잖아요. 야 역시 백사원 좋았어. 100개. 플러스 50점.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게 뼈를 다 발라서 넣으세요. 뼈가 없는 순살족발. 손술이나 혼밥 안주용으로 집에서 혼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왜 종마니에요? 맛있는 족발을 많이 많이. 그래서 종마니. 지금 방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 족발이요. 사실 이 밀본된 상태에서. 상할 수 있는 염료가 있지 않나요? 저희 종마니 같은 경우는 이 포장지 자체가. 폴리에필레인이라고.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되는 재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배워서 드시면. 종마니는 일반 족발에서 이제 뼈를 제거하고 혼자 먹기 편하게 통으로 만든 순살족발이고요. 여성분들이나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우 나 매운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또 굴족발을 또 썰어서 드시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은지씨가 뭘 좋아한다고? 매운 거 좋아해요. 저 매운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고추를 좋아해요. 꾹꾹 꾹꾹 눌러 눌러! 이름은 카레석발인데. 물근이랑 강황으로 몸에 좋은 재료로. 기본적인 카레 맛을 내서. 아이들한테도 완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4,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싼 거야 진짜. 근데 진짜 맛있다. 야식을 시켜 먹더라도 한 3,4만 원이 깨져요. 근데 이게 왜 뼈가 없지? 원래 뼈가 없는 돼지를 잡은 겁니까? 뼈가 있는데 드시기 어려우니까 손으로 직접 일일이 다 발굴합니다. 아 이거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기계로는 할 수가 없어요. 냉장으로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신선하게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종 많이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뭐지? 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 맞네요. 김 과장님! 야 우리는 나야! 영동포에서 위치하고 있는 셀모 가바레라는 데서 제가 나왔거든요. 상담에서부터 맞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제일 필요하신 분이 여기 지금 우리 김 과장님. 저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친구가 선택하기를 바랐는데 혹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분들 것도 있고요. 남자분들 것도 있고요. 사극 같은데요. 네 저 많이 읽었어요. 네. 어머! 섹시해. 고마워 고마! 어디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 몰랐어요. 야! 야! 괜찮아요? 제가 약간 질문 하나 할게요 대표님. 이게 인모인가요? 가모인가요? 저희는 100% 인모를 쓰고 있습니다. 인모는 뭐가 틀리냐면은 진짜 우리 머리처럼 샴푸를 까놓을 수도 있고 진짜 사람 머리예요. 국산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국산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 염색도 많이 하고 탈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공 처리를 할 때 녹거든요. 그럼 주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그 가장 우리하고 적합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죠? 혹시 여기다가도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런것들은 따로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가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언니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대표님 날씨로 질문 한번 할게요. 모바일 모바일, 드립모바일 뭐 이런 거 많다고요? 네. 차이점이 딱 뭐가 있어요. 지금 한참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번 해드려 볼게요. 느낌만 한번 보세요. 유술손 나왔다 유술손. 우와 이거 뭐야. 그래서 약품을 쓰지 않았어요. 안 떨어져요. 하지마. 너무 안 떨어져. 야 이거 참. 아 진짜 진짜로. 아 근데. 뽑혔어. 이거 뽑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근데 머리가 약한가 봐요. 원래 약한 거예요. 조만간에 저의 고객이 될 수도 있을지 VIP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맞추면서부터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가발을 쓰다보면 단백질이라는 게 다 없어져요 이제 다 없어지면 머리가 끊어져요 보통 요즘엔 제작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자리에서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맘에 드시잖아요 난 이거 맘에 드시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한 7,80 정도는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진짜 사람 봐봐 누가 봐도 위에서 봐도 사람 머리가 두피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멋대로 그냥 다니면 되지 왜 이렇게 가발을 저희 가게 최고령자가 90세까지 있으세요 왜냐면 젊게 살고 싶잖아요 데이트하실 때 얘기하고 나가시고 하죠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조기, 품절, 어떤, 유도 종만이, 답할 수 있겠어요? 종만이 일단은 이거는 품질이 괜찮아가지고 우리 김과장팀은 한 팀당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오신 팀에게 전국노래자랑 430회 장례상 받으신 내 친구를 내보내겠습니다 430회 찾아봐요 네? 출연했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430회 찾아봐요 어쩜 이렇게 너무 싫다 너무 싫어 880회 찾아봐요 430회 찾아봐요 오빠 왜 이래? 오빠 왜 이래? 나를 잊으셔 왜 안 불러? 왜 안 불러? 430회 찾아봐요 야! 여기 준비 좀 해야 돼요 크롬 반응은 여기 있어요 크롬 반응은 여기 있어요 이게 뭐 들어오어 나도 모르겠어요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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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강가장팀의 종만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배고파 왜 오늘 뭐 먹으러 갈래? 종만이 어? 아이 종만아 어? 어? 아이 종만아 뭐야 왜 욕을 하고 그래 나 욕한 거 아니야 죽발먹으러 가자구 안녕하세요 종만이 아저씨에요 아 종만이 아저씨 종만이 아저씨 종만이 아저씨 이거 아니야 한국 버전입니까? 이게 서양 버전 이게 지금 러시아 버전 자 레디 앗쇼 자기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어 자기야 나 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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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어떻게 해 왜 마이티나? 어떡하지 아 자기야 어떡해 어떡하지 뭘 어떡하긴 어떻게 해 셀버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 여보세요 어 거기 셀버죠 지금 뭐 날라갔는데 어떡하죠 아 그러면 바로 오세요 바로 해드릴 테니까 바로요? 바로 해준다고? 그것이 어디라고요? 영 자 날카로운 질문 하나 갈게요 네 인플루언서를 지금 쓰일 생각 있어요? 어? 혹시 하시게요 이거는 맞으면 아 아 이걸 갖다 이거store 이거 Clear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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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fait 꼭 분명 Conversations 잘못했죠